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. 지난 10일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발표하는 총선 관련 메시지로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과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